야 넓다 넓어 피그 교수의 연구실에 왔습니다 책이 엄청 쌓여있어요 여기야? 되게 예쁜데있다 너무 예뻐 이거 뭐야 새 황금색을 찾았습니다 저기 뭘까요 교수님 죽기? 피그 교수님 지금 제가 소화하는 일정만으로는 성이 안 찬다는 듯 마법부에서 호그와트에 도착할 새 학생을 맞을 준비하라는 다소 불편한 요청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5학년이라는군요 나잖아 위즐리 교수님은 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 학생을 잘 정의하도록 지도하고 조언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일을 교수님에게 이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즐리 교수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장 어? 아니 교장이 내가 오는 거를 되게 불편해했구나 그런 거 같았어 나한테 운이 좋으면은 기숙사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둥 이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네 네 네 뭐하는지? 뭐하는지? 나 혼자 가러 갈거나봐 그것도 없이 방어마법 헥헥 교수한테 가서 방어마법을 배워야 된대요 헥헥 교수? 이름이 좀 특이한데? 어 뭔가 돈이 있을 것 같아 어 맞았어 교수님 돈 내가 너 주셨다 야 이쁘다 너 뭐해? 어 띠링 소리가 났는데 어 여기 안에 들어있나 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 여기 여기 이거 있는 것 같은데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 어 막 들어가도 돼 어 뭐야 화장실인데요? 어 화장실 안에 이런 보물상자 어 깜짝이야 눈이 눈이 어떡하라고 뭐야 아 깜짝이야 어 화장실이다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새로운 학생이 힘든 공경에 빠진 나를 도와주라고? 어 나한테 지금 대놓고 약간 들으라는 듯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야? 어 와 얘들이 왜 괴롭히나봐 왜 모두가 널 싫어하는데? 왜 모두가 널 싫어하는데? 아 깜짝 놀랐네 귀여워 어 곱스톤이라고? 흥미로운걸? 아니? 끔찍한데? 잘한다는건가봐 되게 잘랑척을 했나본데? 아 그게 뺏겼구나 나라도 그랬을거야 어 나 찾아줄생각 없어 이기적이지 않고 재능도 있는 5학년이 니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어 넌 친구가 없어? 어 네티 알아 내가 구슬치기로 이겼거든 어떻게 거기로 갈수있을까? 너의 흥미로운 곳에서 어떻게 구슬치기를 얻을 수 있을까? 너가 모르는데 나보고 어떻게 찾아달라는거야? 몰라 거기 서있지 말고 학교를 뒤져보든가 왜 지나가는데 나한테 괜히 말걸어가지고 그럼 너가 찾아보던거 학교를 못하는 곳이 있다며 나의 흥미로운 곳이 있다며 너의 흥미로운 곳을 찾을때 다시 돌아가자 나의 흥미로운 곳을 돌아가자 혼자 게임하러 간다고? 얘 봐라 엄청난 양의 곱스톤이라는 캐스트가 생겼네요 너는 너는 할 수 있어봐 바쁘거든 뭐야 갑자기 이거 먼저 해야돼 캐스트가 바뀌었어요 저 지금 핵핵한테 가고 있었는데 요건 나중에 하구요 일단 저는 인센 디오 요걸 배워야돼 지 게임 뭐 체스판인지 뭔지 그걸 왜 나한테 찾아달래 웃겨 진짜 비켜 아니 나 그리고 몰랐는데 이거 봐봐 이거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저 편집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거 눈 CCTV가 이렇게 생겼어 교수님 불을 피우는 질문이요? 불을 피우는 질문이요? 한 번에 가르쳐주는 경우가 없고 한 번에 가르쳐주는 경우가 없고 여기 뭐가 많아 여기 뭐가 많아 야꼬 귀신들린 화장실이래요 심각한 공경에 처하지 않는 이 화장실은 피부스가 장난칠 때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하는게 좋습니다 으악 깜짝이야 얜 가봐 얜 가봐 변기에서 나와서 헤엄치고 있어 진짜 무서워 어헤헤헤 어헤헤헤헤 엄청 괴롭힌다 오케이 고생해 엄청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뭐 학교 구경도 하고 그러는거지 어? 세찬이 목소리인데? 여긴 얘 세찬이 아니야? 아 여기가 비밀 결투단인가 뭔가 그건가? 아 여기가 비밀 결투단인가 뭔가 그건가? 루칸 브레틀비 루칸 브레틀비 너 누군데? 교차한 지팡이들은 아 그거 이름이구나 클럽 이름이 교차한 지팡이들은 결투클럽이고 난 여기서 결투를 주선하지 어 여긴 초대받아야만 올 수 있는 곳인데 세바스찬이 어지간히도 네 실력을 좋게 봤나보네 내가 아주 그냥 날려버렸지 죽일 수도 있었어 아 뭐야 나 결투해야돼? 너 트롤이랑 싸워먹었어? 난 아주 많이 싸워봤다고 난 아주 많이 싸워봤다고 어떡해 나 준비 안됐는데 사실 어 한번 해볼게 아 잠깐만 주문이 뭐더라? 아 잠깐만요 공격이 뭐지? 일단 한번 해봐 스펙타큘러! 파이어믹스 시작! 루칸 브레틀비 살살해 어떡해 아니 이렇게 갑자기 아! 설명이 나오는군요 부양마법인 레비오스와 같은 제어마법인 노란색 방어벽을 부술 수 있습니다 대상 잔금은 당신이 적을 조준하지 않고도 추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캡스라? 아 무슨 소리야 우와 오늘 야식은 고구마 아 잠깐만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부양마법인 레비오스가 레비오스가 뭐더라? 아 어떡해 잠깐만요 여러분 저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됐거든요 아니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래요 해봐 해봐 몰라 몰라 네네 나각국이 렌 ho 렌 ho 액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프로테고도 돼? 아 다음 라운드 바로 해 무슨 연습이야 그럼 아니 근데 나 파트너가 없는데? 세찬이랑 한 번 더 해볼게 맞을 준비 됐니? 자기한테 하는 말인가 봐 어 왜 세명이야 여기는 야 아 뭐야 또 다른게 나왔어요 아 아시오 아시오는 마법 보라색을 부술 수 있어 야 아 쿨타임이 있어? 쿨타임이 있어? 우와 뭐야? 나도 그런거 쓰고 있어 얘 죽겠는데? 어 lerin에 포윙타임이 있어 엄청난 자신들을 대결할 수 있어 잘했죠? 있잖아요 사실 고백할게 있어요 난이도 낮췄습니다 사실은 난이도를 낮췄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좀 잘해지지 않았나요? 아니요 스토리모드가 아니라 쉬움 쉬움이야 쉬움 한 단계 낮췄어 내가 봤을 때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 보통이 아니라 그냥 어려움이었었어 모른 척 해주셔야 돼요 애기 난이도 아니에요 아시오를 걸고 연속 4번 기본 주문을 시전하세요 아시오 아 어머머머 이걸 먼저 하고 싸웠어야 되는데 뭐? 아 다시 다시 이렇게 천천히 해도 돼? 다 했다 나 이제 훈련했다 우와 주문 조합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자 헥헥 교수님 어 헥헥 같아 가래 다시 난이도 바꾸니까 라라님 전제되는 거 아니고 아 여기는 다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 똑같았거든요 여기 어디 플루인지 뭔지 그거 한번 써보자 오 순식간에 이렇게 갈 수 있군요 어떻게 다시 보통으로 해? 어떻게 어떻게 보통으로 해? 잘할 수 있을 것 같애? 자꾸 저 자극하면 다시 보통으로 합니다 야 너 뭐해 어이구 교수님 다 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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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난이도 바꿔서 저 쫓아오는 게 엄청 느리네 나 이거 잘하는데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건데 장착하려면 다른 마법이랑 교체를 해야 된다고? 어? 아 뭐야? 1,2,3타밖에 못 써요 저는? 인센 디오를 지금 배웠어요 워 그러면은 뭐 고치는 거는 별로 쓸 일이 없잖아 3번에다가 일단 놓을까? 오 아 금방 복구가 되네요 잠깐만 여기 책이 많은데?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옛날에 메이플스토리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불법이었거든요 나한테 딱 어울리는 거 찾았어 그러면 그걸로 한번 찍어보자 피그 교수의 교실? 피그 교수가 어딨어? 내 근처에 있나본데? 피그 교수가 어딨어? 내 근처에 있나본데? 아 왼쪽 목록에 피그 교수 연습실이라고 써 있어요 네 제가 시야가 좁아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 초록색 플루카로 눌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 불 태워버리겠다 피그! 어? 제가工作할 거에요 come 해, 직원으로 있는 학생들과 함께 죽는 것이다 어? 너의 학생들과 함께 기다려야 돼 I would think that after all the trouble you caused me with Osric you'd be eager to make a men's My office 5 minutes 어 기죽었어 피그 아저씨가 어떻게 나 혼자라도 가야 하나 퀘스트 시작 제한구역이라는 퀘스트가 시작이 됐대요 제한구역에 들어가기 위해 세바스찬에게 아 세바스찬한테 그냥 가는 거구나 아 그때 알려주기로 했었지 그래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오래 보자 란록? And when were you at Gringotts? Professor Fig and I ended up there after the dragon attack It's quite the tale Fig had this portkey A portkey? To Gringotts? I'm not sure I follow I barely follow myself and I was there Anyway we ended up in an ancient vault where we found a map That map leads to the restricted section You can't be serious Deadly serious Professor Fig has insisted that I not tell a soul about any of this I've probably said too much I don't think I can't tell a soul about any of this Thank you 세바스찬 You mentioned being clever enough not to get caught in the restricted section That's why I'm not saying it's all about any of this I'm not sure Meet me outside the library tonight And tell no one What? What? What do you think we're going to see in the book? What do you think we're going to get caught in the restricted section What do you think we're going to get caught in the restricted section Detention is no doubt I don't think we're going to get caught in the middle of this But a word of caution or two will help For one For one A void Peeves the Poltergeist Peeves? I don't think we're going to get caught in the middle of this I started from wanton destruction of property I thought there was a lot of dust I thought I was going to get caught in the middle of this What are you doing? I'm so scared Where are you? Is it her? I don't think we're going to get caught in the middle of this There, there, there There, there, ther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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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Oh, it's a little What? See there? That's the door we need to reach There's no doubt There's no doubt And those annoying prefects would love nothing more than to rat on us to Scribner So don't let them see us Understood? I can be sneaky I can be sneaky I can be sneaky Let's go Hold on now There's a spell you should know There's a spell you should know A disillusionment charm Good forgetting places you're not supposed to be Cast it and you'll appear as little more than a trick of the light Just as long as you keep your distance and stay quiet Oh, it's fun You mean I'll actually be able to turn invisible? Something like that It's not as full proof as a cloak But those are expensive And spells? Spells are free Give it a try 일단 마법이 공짜인 게 좋다 Oh, 깜짝이야 어... 투영 마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우리도 마법을 공짜로 쓰고 싶은데요 아 저렇게 아 저렇게 숨어서 살금살금 쉬운데? 그냥 걸어가면 되잖아 어 무서워 잠깐만 나 혼자 가야 돼? 저 저 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어 저기 사람 있잖아 어떡해 어 어 가까이 있는 적은 수상한 행동을 감지하면 물음표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잡힌다면 퀘스트를 실패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됐어 됐어 가가가가 가가가 이게 막 풀리고 그러진 않겠죠 갑자기? 어 뭐지? 어? 아니 이거 아 이거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 자 얘네들아 얘들아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절대 투명한 사람은 없단다 아니 근데 문이 열리는 걸 얘네가 보면 안 되잖아 어 됐다 됐다 어 책장 뒤로 가 알았다 알았다 어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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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아 아아 두근두근 봐라 알았어 알았다 알았어 알았어 나 어차피 할 줄 몰라 뭐야 든든한데? 아 순간 반할 뻔했네 어ひ이 무산피 할 줄 알았어 ㅋㅋㅋㅋ 조긍 붙잡혔습니다 아니 뭘 왜 붙잡혔지? 숨었잖아요. 아 투명 무화법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시 해. 여기 숨었잖아. 뭔 소리야. 뭐지? 아 세찬이가 시선을 돌려준다고 해서? 알았어. 세찬이가 저리, 절로 가는데? 여기 있어야 겠다. 이사몸에? 이사몸에?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찾았어요. 이사몸에? 어 이쪽으로 오신다 이쪽으로 오셔. 아니 내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잘 들리는데 이걸 모르시네? 야 어디야 어디로 가? 어? 아니 이렇게 당당하게? 아이고 무서워.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제한구역인가 봐. 내려가보자. 이사몸에? 칠세와 적을 원하는 장소로 유인하려면 들키지 않은 상태로 기본 시전을 사용하세요. 조줌 모드는 대상에게 정밀한 주문도 시정할 수 있게 놓고 추가 주문 대상을 드러냅니다. 왜? 왜 지금 여기서 이런 게 필요하죠? 너가 famous니까!' 하 pulls 참석에 윤호가 아 یہ gain 여행은 여행이 가지 hablar 윤호으로 우리 학생들은 모든 시간과 밤에 만날 수 있을까요? 야 빨리 어떡해 갑옷은 알았어 어? 나 보나? 나 보나? 아 갑옷을 쏘라고?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갑옷을 쏘라고 아 나는 얘를 나를 불렀어 내가 있는 쪽으로 뭔 말인지 알았어 이제 아 나는 내가 갑옷으로 가야 된다는 줄 알았지 나라님 당당한 모습은 자신이야 아이 그래요 아 이게 나 보나 나 보나 나 보나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어떡해 쟤는 어떡해 저기 어떻게 가 쟤가 저기 길을 막고 있는데 아 여기를 불렀어 나 쳐다보지마 아무것도 없어 여기 어떡해 나 계속 쳐다보는데 다른데로 시선을 아 한번 돌려볼게요 아 한번 돌려볼게요 어떻게 돌리지 아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돼 아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숨어 다닐 필요 없대 숨어 다닐 필요 없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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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해 조용해 어 이거 내가 용이해 제발 개나댄데 뭐 어떡하지 뭐 뇌물 주자 내가 널 믿어도 되는 걸까 그래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나 진짜 저거 드리고 싶었는데 흫 흫 흫 이제 그 폴더기스트가 어딨어? 수리하는 주문 알지 알지 이거 요걸 수리해볼게요 어머 위에 달리네 아 나 지나가라고 이 상황에서도 돈이다 돈이다 아 검은색 중절모가 왜 이 상자에 들어있는데요 당연히 앵틴 마직의 희생들 어 맞아 이거 고대만법이잖아 이 곳에 더 있어야 돼 그니까 그니까 어머 오 오 고대문고에 들어가래요 너무 무서운데요 오 오 바닥이 오 오 오 오 오 활author 오 오 콩 오 아 비밀을 밝혀내라고? 아 모르겠다 뭘 조준해야 되는데 아 당연히 맞출 수 있지 아 이걸 맞춰야 되는 거야? 아 난 저 끝에 있는 문을 맞추는 줄 알았어 오징어 게임인가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건너가게 됐습니다 어? 뭐야 벌써야? 벌써야? X가 뭐지? 우와 딱 맛있다 다 죽었는데? 이게 쉬움 난이도의 이것이 바로 쉬움 난이도인가? 어머머 어디서 났어? 너 어디서 났어? 나 타났니? 나 물약 하나밖에 없어 어떡해 고대 마법 능력은 공격에 성공하거나 데미지를 입힐수록 향상됩니다 성공적인 힌트 콤보 10 이상부터 고대 마법의 우브를 생성을 시작합니다 뭔 소리야? 그냥 해 열렸다 들어가보자 수월한데 살짝 자존심 상하고 있는 나라님 크크 아 그치만 좀 덜 무서워 야야야 오 왜왜왜왜왜 어 뭐야 어? 뭐였지? 방금 뭐였지? 이상하다 시간이 있나? 시간이 있나? 으아아아악 오! 오호호호호 오우 무서워 어? 여기는 어? 여기는 아이고 뭐지 어 뭐야 어? 여기 뭐야 어? 여기 뭐야? 어쩌라고 어쩌라고 여기 뭐가 있는데 아아 아아 워 앗 알았다 알았다 어휴.. 무서워 여기 뭐있다 양피 겨울모자 겨울모자요? 오 여기 옷가게인가? 뭐가 이렇게 많아? 좀 볼까? 겨울모자 좀 귀할 것 같은데요 오! 아니 무슨 쌀포대 같은 거를 머리에다가 쓰고 있네 방어력 6이야? 아 한 단계 낫네 이거 중절모가 짱이군요 그리고 스카프 공격력이 8이나 올라? 이거다 좋았어요 옷가게 옷가게 해 보려 그랬는데 다시 해봐 나 다시 공격해봐 왜 안되지? 맞아 애들이 매너가 좋다 바닥이 반짝거리는 거 모든 정략은 책이야 오, 뭐야, 뭐야. 근데 저 보통으로 했어도 통과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다. 그럴까요, 보통으로 갈까요? 물이 없어? 좋아. 고맙습니다. 우리 세상을 창조하는데? 아픈 것도 고쳐주겠네? 귀여워 어? 그 꿈인가? 어? 다크로 오면이 아 맞네 그때 그 꼼하네 렉은? 사모양이 왜 대답을 하네 그러니까 올라왔다 여기가 제일 무서워 어우 저 키버스 해봐 말 잘해라 오 뭐야 어? 오 세바스틴 뭐 너의 형이 말할까 오 얘 의리 있네 세찬아 어딨어 너 의심해서 미안해 코트 코트 오 조서관에서 이렇게 코트를 어디있어 피그 교수의 교실로 돌아가래 피그 교수의 교실로 돌아가래 어 누구야 고블린스 룩우드 맥스 맥스 피그 교수의 교수 피그 교수 피그 교수 피그 교수 피그 교수 그러면 우리 엄청난 양의 곱스톤 이거 해볼까요? 오 뭐야 룩우드 룩우드 지금 순식간에 저에게 두 가지 편지가 어 아니네 세리네 아 뭐 나 자유롭게 좀 생활하는 줄 알았더니만 날 찾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고 어 어 지금 퀘스트가 아빠 나 아까 전에 분명히 다 물음표였는데 지금 네티도 만나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되네 뭐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갑자기 아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너 이거 못 찾아줄 것 같고 어 일단 네티를 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완전 학교 밖에 있네 진짜로 아 그러면은 코크스미드 세계지도요? 헉 여기서 만나자고 나를? 이렇게 멀리? 얘 움직이나봐 아니네 나 어떡해 여기까지 가 뛰어가야 돼? 아 너무 먼 거 아니에요? 아 잠깐만 오 되게 신기하다 오 진짜로 뛰어가야 돼요? 진짜로 여기까지 뛰어가야 되나요? 아 그래 가지 뭐 애 빗자루 아직 못 배웠어요 저 아 출구를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이거 멋지다 자 제가 또 잘하는 거 있죠? 달리기 이렇게 친구를 만나러 전속력으로 달려가요 오 가깝네 여기 아니야? 모험도 좀 하고 풀도 좀 아 요즘에 또 쑥이 많이 피어나 있더라고요 쑥도 좀 캐고 오 되게 예쁜 음악이 나와 예쁜 음악 오 저 노란 거 뭐죠? 버섯 같은데? 우와 우와 어머 독버섯 오 오 도도도도 이런 소리가 났어 오 너무 귀여워 막 이런 소리 나요 으 막 이런 소리 나 들어보세요 오 귀여워 오 좋아요 좋아요 또 뭐 훔쳐갈 거 있나요? 오 오 여깄네 아 맞아서 고맙긴 오 오 오 오 야 또 잠깐만 있어봐 오 너무 예쁜데 오 너무 예쁜데 야 여기 뭐 호빗의 집이야? 오 여기 너무 예쁘다 오 가방 가방이다 오 루크윗 아 저거 안녕 나티 어떻게 되세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 오 루크윗 루크윗 마을에 나 트롤 잡을때 내가 물어봐 왜 너가 왜 궁금해 안 돼 말해 주지 말자 어? 예약대도 접근했었나? 어? 얼마나 몰래 쳐다보고 있었어? 저 뒤에 사람이 있는데? 저 뒤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스탠드? 어? 어?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되게 예쁘네? 내 티 없어졌다. 잠깐만. 낯선 일을 돕기. 아, 저기까지 가야 되는군요. 생태공원 같은데? 야, 내 티 저기까지 간 거야? 순식간에? 진짜 빠르다. 아니, 왜 꼭 여기서 가지고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기싸움 하는 것 같아. 그리스? 몰라. 그리스? 어떻게 나 수용해야 돼? 아까 간단한 퀘스트라고 하지 않았나요? 좀 무서운데요? 그리스는 아스트롤에 있는 것 같아. 그리스는 아스트롤에 있는 도크가 동쪽으로 가진 곳이 있어야 돼. 그리스는 아스트롤에 있는 곳이 있어야 돼. 저, 저. 그러면은 저, 저 빨간색. 빨간색 저거. 아, 저쪽에 있구나. 나 왜 수영을 이렇게 옆으로 해? 왜 이렇게 옆으로 수영을 해요? 아, 수영을 원래 이렇게 옆으로 하나? 수영 잘한다. 한 손으로. 이 쪽 어딘가에 있나봐. 근데 물이 되게 맑아요. 어, 이제 좀 깊어지고 있어. 이 쪽은 아스트롤에 있는 아스트롤에 있는 곳이 있어야 돼. 어, 여기 여기 있다. 보글보글 거리고 있어요. 잠수. 제발. 보물. 보물 보물. 아, 스카프네. 아, 여기 보글보글 거리는데 내가 찾아가는구나. 아, 여기 보글보글 거리는 데 내가 찾아가는구나. 아... 햇빛 차단 뭐죠? 오, 저거 예쁠 것 같다. 자, 또 보글보글 거리는 데로 가볼게요. 아니야, 저기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어, 찾았다. 갑옷 찾았어요. 그리고 위젠 월... 위젠 월... 위젠 월은 누구야? 요거까지 가져가야지. 오, 뭐 많이 찾았다. 이런 거 다 팔면 되겠다, 그쵸? 부자 되겠는데? 부자 되겠는데? 아, 아니 이렇게 수영할 수 있었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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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힘들어 죽일 뻔했어. 뭔 소리야. 아, 진짜 도도하네, 거참. 기다려봐. 아, 나 너무 쪼다 같애. 아, 나 너무 쪼다 같애. 아스트롤앱을 찾았다. 어... 가져갔어. 대가를 치르면 줄게. 하지만 내가 가져갈 거야. 내가 가져갈 거야. 어, 그냥 내가 파는 게 더 나을 것 같애. 하지만 내가 파는 게 더 나을 것 같애. 뭐? 어? 어머머. 저주를 하네? 그래. 네가 직접 장수를 했었어야지. 일단 캐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야, 한 번 더. 야, 한 번 더. 야, 제시를 좀 해봐. 어떻게 할 건지. 왜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해. 아, 제시를 좀 해보라고. 뭐 좀 돈을 좀 얹어준다든지. 너 거래할 줄 몰라? 아, 참. 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없어졌어. 어, 없어졌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아, 쟤 진짜 이상해. 아까 뭘 많이 찾았는데요. 오, 이거 두 개. 방어력 13 올라가는 거 찾았다. 이거 끼자. 와, 예쁘다. 와, 여러분 지금까지 봤었던 모자 중에 제일 이뻐요. 요고, 요고. 이거 그냥 쓰고 다닐래. 나 맘에 들었어. 의상. 허, 언니. 교복이 아닌 옷이잖아. 나 이렇게. 아니, 활동성이 너무 좋은 옷인데요? 방어력도 높아. 나 이거 입어야 되겠다. 너무 예쁘죠? 또 근처에 캐스트가 있대요. 아, 저기 있구나. 우와. 아, 나 졸업한 거 같은데? 봐봐. 오, 멋있어. 이거 예쁘다. 그렇죠? 어둠의 마법사라는데? 저 생각한 게 없으니까 잘 Borderland에 타는길 거 봐. 내가 내가 볼 수 없었고. 네, 당신의 논의에서 지난받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열심히 시간을 밟고 있는 거에요. 정말 시간을 밟지 않냐? 아니요. 침이! 대하의 정č이와. 오, 그의 가만하네. 룩이 당신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생들! 너는 없지! 너는 충분히 없지! 그녀는 혼자! 아! 어! 싸워야 돼 갑자기?! 너는 내 대단하잖아! 너는 내 대단하잖아! 너는 더 잘해! 너는 더 잘해! 너는 더 잘해! 너는 더 잘해! 저 사람 좀 쎄 보이는데? 아 저 사람은 콜렉션인 거야? 결투가래 필드가이드의 콜렉션 색상이 새로운 작가 유영화 아 저 사람도 콜렉션인 거야? 전투를 제 시간 안에 완료하래 30초 안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웅 난이도기 때문이죠 저는 시웅 난이도기 때문이죠 아 나 왜 앞으로 나 왜 이 사람한테 커서 됐어? 누구세요 근데? 그만덕고싶어요 알겠어요 그만덕고싶어요 네 그만덕고싶어요 네 그만덕고싶어요 지루할거 같은데요? 흫 흫 지루할거 같은데요? 흫 흫 멱 이데 그만덕 Sind 그만덕 rah 그래 나한테 뭘 하라고 한가? 향기 나는 아홉 꺼내기 어디요? 아니 뭐 열리자 아 이제 열리는구나 이거요? 이거 바투팩에 있는 러그 같은데? 와 예쁘다 반짝반짝거려 멀리는 시험풀기? 아아 이거를 이걸 뭐 어쩌라고요 이미 목적지래 아아 불을 붙이라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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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붙인거 맞아? 어? 아 내가 부신줄 알았어 아 내가 그냥 가진 마법들로 이런걸 하는구나 아아 한 번에 붙여야 돼? 그럼 여기 여기도 아 아니야 아 빨리 됐어요? 내가 너무 느리게 했나봐 다시 다시 해볼게요 됐어? 더 빠르게 해야된다고? 더 빠르게 해야된다고? 다시 해 다시 뭐 얼마나 빠르죠? 첫번째가 대박이네 다시 뭐 얼마나 빠르게 해야돼 아 그러면 요기에서 좀 더 빠르게 해야되네 오 인센 디요 어 됐다 오 오 오 그렇두 오 오 뭐야 뭐야 여기 있어야지! 지금 제가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제가 책을 보내고 싶습니다. 탈 수 있어요? 아 근데 나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런 옷을 입고 다니네? 너무 튀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눈에 띄고 싶지 않은데 아 왜요? 왜 그렇게 단호하게 진짜로요? 어 뭐야 너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 어 맞아 맞아 나 야초학 수업에 오는 거지? 너무 예쁘다 여기 온실이야 어머어머 우와 교수님 되게 예뻐 되게 젊다 어 나는 너무 어 새로운 장미가 왔대 라푼젤 같아 아 맨드레이크 알아요 아 맨드레이크 알아요 맨드레이크 알아요 아키오 아 유리가 깨진다고? 휴 귀만 막으면 되나봐 아 하긴 마법으로 고칠 수 있죠 깨우는 양배추 양배추가 잘 씹도록 도와주라는데? 나를 에스코트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누구죠? 프레베트 누구죠? 너분아 왜 부끄러워 바닥을 쳐다보고 이게 그래 그래 따라와 얘가 더 낫나? 세찬이가 낫나? 얼굴 좀 보자 세찬이가 낫다 여깄다 이거야? 깨우는 양배추래요 그냥 수확되는데? 뭐 그냥 수확되는데 왜 이렇게 겁을 많이 먹었지? 깨우는 양배추를 장착하래 장착하는 건 뭐야? 장착했어요 이걸로 공격하라는데? 뭐야? 어? 어? 뭐예요? 이 식물이 이렇게 이 식물이 대박이다 어머어머 사람 많다 또 누가 또 신경쓰게 해 네가 뭘 놓치고 있냐고? 어? 이거 눌러봐 루머스 루머스 이렇게 하면 되던데? 어? 아닌가? 야 이렇게 한 다음에 루머스를 해봐 어? 아니네 아는 척할라 했는데 아는 척할라 했는데 왜? 아는 척할라 왜? 아 나 뭔지 알거 같애 어? 내가 언제 한번 살펴볼게 뇌를 너무 오래 흡사시켰대 얘는 아까 개처럼 좀 재수없지는 않아 알았어 나 알아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저기가 어딘지는 몰라 저기를 찾아보자고?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어? 계단 옆에 무슨 동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 저기 뭔가가 빛나고 있어 이거 뭐지? 아 진짜 그런 것들을 만들었구나 인센 디오 오! 깔겨냈어요 그냥 막 아주 그냥 척척해버리지 척척해버려 어? 그림에 묘사된 장소를 찾긴데 알아서 얘가 날 안내해주네 여긴가봐 여긴 해 어? 나비다 나비 아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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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맥스! 아! 루매스! 오오! 와! 꼬마 나방아! 와! 꼬마 나방아! 와! 귀엽다 야! 내가 찾았어! 오 오 찾았습니다 없어졌네 그림이 얘 어디갔지? 내가 찾았어 말하지 않을래 내가 말하지 않을래 궁금해 죽겠지 지금 농담하는 거겠지? 아니야 너는 너브야 특히 제가 처음에 말한게 말했을래 어쩌라고 생각해봐 내가 말했을 때 답변하지 못해 진짜 답답하겠다 누군가가 더 유명해지는 게 너무 놀랄게 말하네 대단해 아크로우스 늑려 아크로우스는 마법학 교실을 가고 있었잖아 혹시 깜짝 오해 았을까 봐 저는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카산드라라는 저는... 캐릭터에 빙의를 했달까? 저는 절대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냥 한번 지금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누굴까, 이번엔? 아, 저번에 아까 만났던 사람이다. 이 학교에 있는 학원에 배웠을 때, 5년 동안, 너와 독립과 인텔렉트의 높이 가능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학생이 완료한 시간 전에, 왁선의 소주병이 주신 유형을 전달할 것 같다. 넓은 녹즙 같지 않나요? 시작해라. 오 오 귀엽다 원래 이렇게 제가 쉬운 난이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쉬운가요? 너무 쉬운데요? 원래 이래요? 그냥 마우스 까딱까딱 해주고 스페이스만 누르면 되는데 원래 이래요? 너무 쉬운데요? 에드루스도 마법냐 에드루스 마법약을 만들어야 돼요. 재료를 찾아야 돼 애쉬와인더 알을 수집하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 위즐리래 어 위즐리래 샤크 교수님께서 네가 연구실에 들어가주다고 허락하신 것 같은데 맞아? 어 맞아 나 빨리 들여보내줘 왜 네가 난리야? 얘가 좀 내 스타일인데 좀 귀여운데? 고모래 오 그니까 위즐리가 괜찮지 않나요? 트롤 뇌크기 정도의 진흥만 있으면 만들 수 있대 제가 그 작은 식립과 중심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자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자체는 더 잘했고 어머 얘 말도 잘해 푸우퍼 푸우퍼 아 뭐야 훔치라고? 나 그런 거 잘해 푸우퍼페그램을 받는 거래 정확하게 푸우퍼페그램을 받아봐 I assure you he won't. Foofeathers aren't that valuable. Wait until you see what I'm brewing. Hurry back to me when you have the feather. 알았어. 들어가 볼까? 어 이거 뭐야. 아 알. 그 다음에 아 소퍼 깃털 어? 가죽 글러브. 교수님이 안 쓰는 거 가봐. 보고서. 1875년 12월이에요. 우러사무국에서 온 거야. 별로 중요한 얘기. 어 여기 있다. 이제 게리스가 찾은 것만. 게리스에게 줄 Foofeathers. 요건가 본데. 예쁘다 보라색이야. 어 찾았다. 어 뒤질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없어 보여 없어 보여. 어딨어? 여기 있다. 야야야. 여기 가운데 있으면 어떡해. 여기가 원하는 거. 여기가 원하는 거.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한 시간에 끓여야 될 것 같아요. 너는 이 포션을 다시 끓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션이 끝까지 끝났을 거예요. 마법약을 제조하라는데요? 어 여기서 하는 건가 봐. 아. 마법약 스테이션. 뭔가 이름이 심지어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예쁘다. 봐봐 이렇게 생겼어. 오. 다 각자 하나씩 이렇게 붙잡고 있네. 이거 약간 달고나 만드는 것 같지 않아요? 자 나 지금 에드루스 마법약을 만들어야 돼. 애쉬와인더 알. 잡종견 털. 아 재료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군요. 30초면 만든다. 마시면 내구성 좋은 돌 같은 피부를 갖게 돼서 방어력이 강하던데.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 얘 왜 얘 사고 쳤어. 사고 쳤어 쟤. 이런 용돈 같은. 야 내가 기껏 훔쳐다 줬는데 그거 이렇게 터뜨리면 어떡해. 혼난다 혼난다. 어 도피다. 스크롱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스크롱의 쪽지를 찾으래요. 나 곱스톤 지금 안 찾을 건데? 어 저 위에 반짝반짝거리는 거 뭐예요? 아 저거 아까 그건가? 그 곱스톤인가 뭔가 그건가 봐. 어 맞아 맞아. 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찾으면 되겠군요. 높은 곳에 있다는데? 재밌다. 더 이상 보이지 않네. 그냥 가던 길이나 마저 가야 되겠군요. 아 무슨 사냥꾼 같아 저런.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아 여기 아까 전에 걔네들은 격투했던 데구나. 이쪽이야. 어 뭐야 이거 내 머리 위에 이런 게 지나가고 있었어? 아 여기가 이런 곳이었군요. 와 되게 예쁘다. 엄청 온장하다. 진짜 학교 참 퀄리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요 놈. 잡았다. 전속력으로 달려가. 수상한 쪽지. 아니 이게 숨겨놓은 거야? 아니 이게 숨겨놓은 거야. 너무 가져봐세요라고 지금 써있는 것 같은데요. 스크롱은 당신이 찾아낸 책에 관해 알고 있어요. 혹시 책의 내용 중에 빠진 게 있나요? 맞아요. 스크롱은 노출된 장소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크롱이 다른 쪽지를 남겼어요. 다리 건너 바위로 만든 원 안에 있죠. 아까 그 도비 같은 애잖아. 혹시 여기? 여기 해리포터 그 영화에 나오던 그 다리잖아요. 나 여기 기억나. 우와 내가 여길 가다니. 야 무너지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서운데? 여기도 왔었던데잖아. 어 여기 있다. 뭐야 어떻게 빼 이거. 어 일단 여기 뭐가 있네요. 어 나 따라온다. 나 따라온다. 뭐야. 뭐지? 어디까지 얘를. 어 야야야 위험해. 이쪽인가? 아 나 여기 이거 밟고 가는 건가 그러면? 일로 와봐. 아 됐다. 난 뭐 엄청난 건 줄 알았네. 거의 다 왔어요. 뭐야 끝이 아니야? 원형의 돌기둥들 아래로 내려와 호박을 찾으면 돼요. 호박 안을 열어보세요. 거기서 상심하고만 불쌍한 스크롱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아 아까 전에 그 호박 봤잖아. 얘가 스크롱인가? 아 얘는 그냥 허수업인가 봐. 이게 호박밥 아니야? 아까는 되게 잘 보이는 데다. 아 저기 있다. 요 안에 있다. 태워야 되나? 아키오. 오. 젊은 슬리데린 학생. 지금 궁금해 죽을 지경이겠죠? 무너진 부두의 물가. 끄트머리에 있는 스크롱을 만나러 오세요. 무너진 부두의 물가. 아까 전에 갔었죠 또. 워터의 엣지. 흠. 이것은 더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오호. Thank you for coming all this way. The name is Scrope. Scrope serves the headmaster. 아 블랙 가분에 있는 진효정이네. Apolojis for the abundance of notes. Scrope wanted to be sure you weren't followed. What's this all about? Your notes mention the book I found in the restricted section. Scrope can tell you more in exchange for your help. But no one. Especially the headmaster can know. 이득이 된다면야 권력에 반하는 일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어 놀라게 해주고 싶다고? Scrope wants to surprise him. Scrope's late mistress, Apollonia Black, may she rest in peace, was a student at Hogwarts over 50 years ago. Before she died, she spoke with passion of pages ripped from a book. Scrope suspects she took them to her private grotto. She was delirious at the end, poor thing. Mistook belladonna for elderberries. Scrope tried to warn her. I'm sorry to hear that. But how do you benefit if I find the pages? Scrope believes that a treasured Black family ring is also in the grotto. Scrope wishes to give it to the headmaster. Scrope would not dare ask a student for help. But when Scrope learned you were looking for those pages, Scrope thought you might also find the ring. 근데 귀가 왜 그래? How did you injure your ear? The Blacks have a tradition of decapitating their house elves when their service is no longer required. Scrope was a bit too eager to convince the sweet girl of his value and now views this small injury as a reminder of her good heart. It's weird. Well, I know. I think he's a dobi, but he's a dobi. But he's not a dobi. Scrope, then place it on the pedestal and place it on the pedestal. Good luck. Where do you go? Scrope will wait right here for you. The best of luck finding your pages. And the ring. Oh, what do you think? I got a toast. Oh, I got a toast. I got a toast. I got a toast. It's really a toast. Oh, what do you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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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think it's a quest item item. I can't buy it. I'm so scared. There's no on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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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리아리 죽었어? 죽었어? 버그 보그 아! 아 혓바닥을 왜 주워 이걸 버그 보그를 거꾸로 뒤집으래 무슨 소리야 그게 그냥 죽여버렸는데? 마법 섞어 쓰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또 이런 혓바닥 죽고 있어 어 이런 그런 거는 아 여깄다 이 동물은 위장을 하면 종종 사냥감이 충격 아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가까운 이츠 아 입을 크게 벌릴 때 레비오소를 썼어야 됐어? 아 그걸 제가 쓰진 않았군요 티를 눌러보라고요? 알겠어요 왜요? 왜 눌러보라고 했어요? 아 마법 내용을 다시 보라고요? 아 알아요 마법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아요 어 저기 오징어 같은 어 뭐야 바닥에 징그러워 아 토스트 조각을 여기에 올리면 아니야 토스트 조각을 여기에 올리면 오징어가 나올 거 같아 아 저게 토스트야? 아 저게 토스트야? 이 봐 이 봐 이거 무섭지도 않나봐 어 아니네 아니었어 어 다행이다 오징어가 나오는 줄 알았네 동굴을 조사하세요 어? 그냥 되게 멀끔한 어떤 방이 나왔어요 팔았대..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잘생겼네요 그 페이지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이거 좀 공손하게 해야 될 거 같아 까불지 말자 거기 있는 거야.. 나 혼자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난 괜찮아 난이도가 쉬움이라서 별로 어렵진 않아 비워라 라이브 브리즈 와.. 집요정의 자랑이래 불쌍해 여기 뭐지? 어 뭐야? 반딧불이야? 뭔가 신비로워 리처드 잭도우의 유령을 따라 금지된 숲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장해제의 마법을 배워야겠다 왜 혼잣말을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혼잣말을 해? 나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저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아 과제를 하러 가야 되는구나 이걸 먼저 해야 되겠네 어 나 뭐 갑자기 회피구르기를 사용하래 학교에서도 할 수 있네 아 아 내가 알아서 하라고? 잠깐만 핵객 교수님께서는 회피구르기로 적의 공격을 피하는 법을 연습하고 적 몇 명에게 인센티오를 시전해보기를 원하신다 회피구르기를 사용하면 적의 공격을 적이 어딨어 실전에서 다수의 적을 상대하여 인센티오를 시전하세요 에? 적이요? 나 그러면은 걔한테 가야돼? 아 그럼 나 절로 그냥 가야되는게 맞나봐 뭐 이렇게 재밌는 소리가 나냐 이게 뭐야 귀여워 그래요? 금지된 숲 가보자 아 무서워 아니 혜리는 친구들이라도 있지 그래 죽으면 난 죽으면서 배우는 마법사니까 되게 귀여운 소리가 많이 나요 오 근데 저기 지도에 저기있어 어디 오 막 사람소리가 들리는데 오 막 사람소리가 들리는데 양배추도 한번 써봐요 오? 사람 사람 사람인데? 왜 안되지? 그냥 죽어버렸어 뭐야 사람을 내가 죽였나? 어우 혼란스러워 자 잠깐만 저기 사람인 사람들을 내가 죽이고 있는데 오 뭔가 분명히 브린드턴 베이 산골작이 같네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브린드턴 베이는 너무 평화로운 곳이잖아요 가까이 가서 쓰라고? 알겠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 키를 누르고 나서 야 쟨 누구야? 야 쟨 누구야? 안돼 죽지마 죽지마 아 죽지마 죽지마 한 번만 더 죽게 아 된다 했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없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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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진짜 주머니 뒤졌는데 이런 나오는 거 뭐야 어? 묘야 어 이제 핵핵 교수의 수업에 출석하면 되나봐 휴 마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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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에 사람을 죽인 것 같아가지고 좀 찝찝해요 가서 플럼리와 대화하세요 갑자기요? 나 또 바닥에서 나 또 바닥에서 아 그래? 나 좀 쉬어 가도 된데 쉬어 아 맞아요 제가 일부러 핵핵 교수라고 한 거 맞아요 핵핵 교수 어 이게 보물지도 같은 건가? 전혀 알아봐 아 이쪽에 있나봐 용 어 이거 어딘지 알 것 같아 이거 이렇게 당겨라 음 이거 그 정원 같은 데잖아 근데 나 갑자기 수업 안 가고 왜 제가 시키는 거 해야돼? 수업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랄해졌어요 수업 가고 수업 가고 수업 가고 뭐야 갑자기 동화 같은 전개 뭐야? 수업 가고 방금까지 저 금지된 숲에 있다 왔다구요 맞췄 수업 가고 수업 가고 수업 가고 수업 가고 인자한 할머니다 수업 가고 어느 날 다 정리했던 것이었어요 수업 가고 수업가 잘 지냈어요 수업 가고 수업 가고 오.. 한 번 해볼까요? 어디.. 저거 해보자 그냥 계속 이렇게 퉁퉁 치는 공격이었나 이게? 쿨타임이 꽤 기네요 잠시만요.. 아 됐습니다 아직도 연습하고 있구나 이러는 거 보니까 그냥 가도 되나 본데? 뭐부터 하고 싶냐고요? 음.. 보물찾기 보물찾기 재미있을 거 같은데? 용 분수를 찾아야 될 거 같다 배경에 있는 나무를 보니 안뜰에 있는 모양이다 뒤쪽 문에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될 거 같아 여기에서 요쪽 요쪽 어? 이쪽인 거 같은데? 어 여기 용.. 용 그림 있잖아 여기가 높은 곳이 있잖아 여기가 더 가까워지고 있어 아 여기로 갔어 이걸 찾아야 되나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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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는 거 이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이게ARIUS 여기가 앞부분에 어떤 문장이 있는데? 여기 여기 위에 남은 곳이 있는 위치 재밌다 공동도가 보지 않겠는데 이쪽인가봐 있는 것도 이쪽인가봐 우위로 올라가야 되나 맞다 어 여깄다 찾았습니다 신기해 이 상자를 열면? 제복을 받았네요? 어쨌든 아서 플럼이에게 돌아가래요 나 보물 찾았어 손착장이야 어때? 아 찾았다고? 아 미안 너 비웃었네 아 나도 돈 왜 비싼거야? 왜 비싼거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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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뭐지? 바닥에 앉아있네 온통 물음표 투성이야 정체 드러내기 아 보물 찾기는 그냥 끝난건가 봐 아 그게 되게 비싼건가 본데요 나라님 그 문 왼쪽 부엉이부터 차례대로 숫자 0부터 9까지 해요 산술 퍼즐이라 생각하면 돼요 아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요? 뭘로 풀어? 0 3 5 아 그러면 내가 여기 이걸 뭘 찍으면 된다는 거잖아 아 가운데 숫자가 되기 위해서 숫자 3 플러스 0이니까 안에는 이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 이에 해당되는 그림으로 맞춰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찍는 거예요? 어떻게 그림으로 맞추는 방법이 뭐야 얘를 뭘로 찍어요? 어... perhaps mind what you're doing 행동 좀 조심하래 근데 누구야? 누가 얘기했어 보름표가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엄청 크게 보름표가 있었는데 힌트 좀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아 어? 뭐지? 그래 근데 그 숫자가 없는데 어떻게 찾아? 순서야 순서? 그니까 그 2가 숫자가 없잖아요 아 0 0도 있구나 난 지금 계속 저 유니콘을 찾고 있었어 그럼 이거잖아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 레비에이션 레비에이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는 나는 여기에서 이제 숫자가 나왔잖아 이걸 떼갖고 여기다 붙이는 줄 알았어 여기가 0 1 2 3 5 5 7 8 8 알았어 아 잠깐 뭐였지 거미 아니야? 거미? 이게 거미인가? 이게 거미인가? 아닌데 좀 다른데 이게 거미인가? 아 유니콘이 있었네 아 뭐야 영 아 그러면은 저거다 무슨 이상하게 생긴 거 이거다 이거다 그래서? 이게 뭔데? 어 현자 장식 글러브를 찾았습니다 나 저거 물음표 못 아 못 본 거 너무 창피하네 어떻게 저 빼고 다 다 보셨죠 그거를? 어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금지된 숲 가보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absolutely 오늘 여러분께요